자 오늘은 버거킹에서 새로 나왔죠? 톱모짜 와퀄 랑 톱모짜 엑스 갖고 와봤습니다. 같이 먹을수록 페어링스 화이트쓰 이렇게 먹고 왔네 짠짠쓰 자 일단 톱모짜 와퀄 부터 보면 뭐 모짜렐라 튀김하고 고기하고 베이컨하고 와 큽니다 맛있는데 너무 커서 아직 치즈를 못 먹었어 단면 한번 보여드리고 자 제대로 한번 먹을게요 그냥 롯데리아 모짜렐라 핸더버처럼 실리가 엄청 많이 느껴지지 않네요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잘 어울리네 소스는 살짝 매콤하네요 자 짠짠쓰 아 자 다음은 톱모짜 엑스 크으으으으으으으 Ellz 단면은 뭐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이건 빵이 좀 다른 것 같고 느낌만 비슷합니다 먹어볼게요 살찌는 맛 왜 좀 식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즈가 막 늘어나진 않네요 그건 좀 아쉬운데 치즈 풍미가 고소하니 와퍼와 잘 어울립니다 와퍼는 맛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소스는 조금 맵쌍해서 애기들 먹기도 좀 어렵겠네요 자 짠짠쓰 와아 좋다 민족으로 저는 살찌는 맛이라 그런가 이 엑스가 좀 더 맛있습니다 비싸다 보니까 치즈 좋아지고 그 볼케이노 매운 그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역시 버거킹스 끝!